안녕하세요. 유진성 경장입니다. 오늘은 일간 간목, 다섯 번째 시간 진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 자축인 몇 가지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진월 그 다음에 여기도 뒷부분이니까 제키겠습니다. 진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진월이다. 음력으로는 3월입니다. 양력 4월입니다. 양력 4월은 부지깽이를 심어도 꽃이 핀다 했습니다. 뭘 갖다 심어도 자란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다 했습니다. 진회는 적당한 수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도 진월을 가장 반긴다. 좋아한다. 을이 진월에 있으면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악재가 있어도 견뎌냅니다. 간목도 진월에 있으면 굉장히 튼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목 진, 얘는 뭐냐면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편제. 아버지에 해당이 되겠죠. 편제. 지장관에서는 을계무가 있습니다. 지장관에서는. 수혜창고다. 자 여기는 뭐냐. 사주에서 태어난 달의 진월인데 이걸 잘 참고해 보시라. 분명히 편제라는 것은 얘의 힘을 잃었다는 거죠. 일간의 힘을 잃었는데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령했지만 분명히 신령했지만 사주에서 풀이할 때는 이때는 신강하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신강. 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간목이 진월에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살찬한 비바람에 몰아쳐도 이 간목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신령했지만 실제 사주에서는 신강 쪽으로 등령한 것처럼 이렇게 풀을 해야 정확하다는 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편제니까 아버지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양간이겠죠. 갑병무경임이겠죠. 갑병무인경 경인이죠. 경인 자 이해가 들어오겠죠.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인진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간목인데 진월에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어떤 게 들어왔으면 가장 좋겠느냐. 만약에 병이 들어왔다 병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냐. 병진 어리다면 이 아이는 창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지요. 창의성. 창의성, 기술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활발하고 밝다 이렇게 봅니다. 간목이 진월인데 여기에 태양이 있다는 거죠. 병화가 있다는 거죠. 병화. 병화가 있으면 얘는 간목은 힘을 받고 태양의 힘을 받고 엄청난 자람을 갖고 들어오다. 그러니까 뭐냐. 싱싱하다 이렇게 보겠지요. 건강하고 싱싱하다 이렇게 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무진이나 경과 임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임진이 됐다 해보자. 임진. 임진이 만약에 됐다. 임진이면 어머니지요. 임진. 임진이 수의 곧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다면 일찍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의 건강문제. 모친의 건강문제가 조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제를 놓고 보자. 이때는 임진이라는 수의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태양의 시에서나 운에서 화기가 들어와줘야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놓고 보자. 경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있죠. 금 자체가. 그런데 이 감목 자체는 뭐냐. 감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화와 경금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얘를 나무를 쪼개서 도끼를 쪼개서 불로 빼줬을 때 가장 잘 자른다. 그런데 이때 값지는 중요한 게 있다. 값지는 이때는 얘는 사목이 아니고 사목 뗄까물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얘는 생목이다 그랬습니다. 생목 성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얘를 예를 들면 얘 정화가 들어와서 경금이 들어와서 얘를 건드려봤자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다. 별볼일이 없다. 얘가 아무리 와서 얘를 두드려 깐다 해도 얘는 서로가 자본만 일어나지 통제 규제를 준다고 해서 이게 크게 힘작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노를 태어났으면 얘가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병원이 좋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커가면서 자라면서 사오미 신유술로 가겠지. 신유술로 순행으로 갔을 때 역행으로 갔을 때 순행으로 갔을 때 갑질이다면서 4대5 5미 신유술이니까 엄청나게 잘 무름무릅 건강하게 자라고 쓰임이 용도가 좋고 밝고 건강하겠죠. 성격이 밝고 건강하면서 이때 큰 흐름을 한번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가을채는 얘가 뗄값으로 성장이 돼서 잘 열매를 내릴 수도 있고 뗄값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역행으로 간다면 묘가 두르겠지요. 잎이 있겠죠. 축이 있겠죠. 자가죽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목의 기운 자체 수의 기운으로 가니까 지난번으로 얘기했지만 이럴 때는 뭐냐 오히려 약간 성향 자체가 그 밝은 기운 힘이 있는 아이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간다. 이렇게 보겠죠. 어린 아이들 같으면. 그러니까 갑목 자체는 생목이기 때문에 진호는 생목이기 때문에 너희들 도끼가 지금 필요치가 않다. 빨리 내가 얘를 뗄값으로 쓸 수 있지가 않다. 그런데 얘를 뗄값으로 쓰기 위해서 윽박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진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순행으로 가냐 역행으로 가냐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이가 1살 돼서 10살 청소년기까지가 너무 이렇게 두면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밝고 건강하고 자연과 함께 크게 해줘라. 그럴 때 이렇게 순행하게 된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갑목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아이다. 그런데 얘를 윽박지로 공부를 가지고 안 한다. 뭐 한다. 통제 규제를 심하게 했을 때는 해놓고 엄마는 속아리 가슴마리 엄마만 가슴에 멍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참고해 보시다. 갑목은 반드시 진월이다면 생목이라는 것을 잘 참고해서 얘는 그래서 병화가 생명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얘가 유무가 있어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 사주에서 흐름이 있냐 이걸 보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대원이 이제 대원에서 신유술로 들어오고 해살층으로 들어온다 하면 신유술 해살층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사주에서는 정화가 킥이다. 이거죠. 열시라는 것이죠. 얘가 여기에서는 얘를 처주고 도움을 조조한다. 어차피 신유술 내에서 경금 자체가 두르고 정화가 들어오면서 얘를 토끼질로 서서히 뜰감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물이 익었다. 성장이 됐다. 익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첫 번째 아이들이다면 뭐냐 무조건 밖에서 왕상하게 뛰어놀고 오히려 키를 세워주라. 만약에 역행하게 된다 해도 이 간목의 진월이라면 성목 아니 생목 자라는 나무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가지치기 할 필요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여기서 가지치기 하면 오히려 큰 힘이 부작용만 일어난다. 누가 부작용이 일어난다. 어머니가 부작용이 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수의 고니까 엄마만 멍든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요. 다시 한번 보자. 간목의 진월이라면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다. 물을 머금고 있다면 질기고 굉장히 이 간목장의 생명력이 좋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경금이 와서 이 나무를 나무를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를 도끼를 갖고 도끼질을 하게 된다면 얘가 부러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물을 머금고 있는 건 질기고 단단한 질기기 때문에 오히려 도끼만이 나간다. 이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경금 자체가 중요치가 않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오히려 경금보다는 병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에서 값진 올에 딱 태어났다. 간목이 진 올에 태어났다. 값진 이렇게 태어났을 때 사주에서 어린아이라면 생명력은 뭐냐 병화가 있냐 없냐를 보고 장명할 때도 반드시 병화가 생명이겠죠. 가장 포인트겠죠. 예를 가지고 장명을 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만약에 이런 글자를 쓰게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거죠. 빛날 병자 병화가 잡아주면서도 정화가 노후까지 잡아주니까 이름 병자가 좀 글씨는 그렇지만 이 태생에게는 굉장히 좋은 글자다. 이런 걸 갖고 보완을 해주고 보강을 해줬을 때 그 이름의 기능능력은 굉장히 극대화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간목이 만약에 진월인데 성장을 했다. 사오미가 고 사오미 때문에 여름철인가 고 간목 자체가 이 대원에서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여주겠지요. 왕상하게 그러다가 신유술로 들어가면 얘는 이때는 뭐냐 큰 용도로 어떤 큰 흐름을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인거지요. 간목은 어차피 순행하면서 순행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중심으로 팔고 건강하게 살아나가 어떻든 이때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값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글자를 갖고 있다. 타고난 것이 부동산에 대한 기운을 갖고 있다. 문서기운 그런데 이렇게 타고났다는 것은 뭐냐면 값진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 기위라는 것은 중년으로 갔을 때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거의 90%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드물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사우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순행을 하는 경우 하고 역행을 하는 경우 거기에서 이 감목 자체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확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확인데 만약에 대원에서 이렇게 해자축으로 갈 때는 해자축으로 갈 때는 대원이 역행에서 정화의 유물을 잘 봐줘라. 정화가 힘이 있게 들어오냐 힘이 없게 들어오느냐 여기에서도 뭐냐 사우미가 들어올 때 신유술 해자축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여기에서도 변화 정화가 생명이다 이렇게 보겠죠. 얘를 가지고 일단 감목 자체는 성장 시켜주거나 아니면 바삭바삭 얘를 말려 가지고 동나무를 말려서 때가 보러 쓰임을 갖게 했을 때 감목은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감목은 가장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감목을 쓰는 삶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산다. 가장 괜찮은 성공을 거둬들인다. 헐헐 타올라서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참고해서 풀어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목이 진월에 태어났다면 일단 뭐냐 신령했다 이렇게 하겠으면 신령했죠. 힘이 없죠. 신령 돈이 편제니까 그런데 술로서 풀 때는 항상 술로 풀 때는 직접 상담할 때는 예를 분명했다 힘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씨 감목에서 태어난 씨는 값 진월에 있다면 태어난 씨가 화기가 있다면 그것은 금상 점화다 이렇게 보겠지요. 값이 만약에 되면 오를 가지고 태어난 씨가 오거나 아니면 태어난 기운 에 시 간 에서 만약에 병화를 갖고 있는 경우 값이 병화를 진월 병화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삶 자체 직장 이나 이런 게 보편적으로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더 병 이를 갖고 있거나 만약에 물을 갖고 있거나 살을 갖고 있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태생들은 시에서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후의 삶도 굉장히 편안하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큰 걱정이 없고 삶이 잘 풀리고 주변성이 좋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볼 때는 어떤 거 하나만큼은 알자. 아 얘가 실력이 아니라 등령했구나 힘이 있구나. 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사주가 운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운으로 갈 때 가을 겨울로 갈 때는 반드시 정화가 있어주면 좋다. 정화 때까로 쓰여야 하니까. 그러나 봄과 여름 이때는 뭐냐. 평화가 생명이다. 평화는 이때는 자라는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식구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아이를 학습지로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간 감옥을 갖고 진원에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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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